여기를 보세요. 리버에요 안그러면 뭐에요? 레이크 에이 리에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다처럼 보이고 지금은 여기 나이가라에요? 바다처럼 크고요. 나이가라 펄스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이에요. 네. 저기 봐봐요. 이게 리버입니다. 호수입니다. 레이크 이리입니다. 대박 크죠? 아까 막 30분인가 15분 전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엄청 큰 거에요. 바다보다 더 큰 거 같아요. 여기가 가고 있고요. 미사일 잘 가게 해주십시오.